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꽃 asmr을 찍으러 왔어요. 꽃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. 여러분께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. 여러분 꽃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여기 못 오실 것 같아요. 꽃이 엄청나고요. 꽃가루가 보이세요? 베도리도 이 색깔이 동백꽃림 asmr 동백꽃림 문 잡으셨어요?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? 이거 무서워서 못하겠는데요? 안 건드렸어요. 동백꽃림 미안하다. 이거 여기서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. asmr 시작합니다. 여기는 구봉산 전망대입니다. 지금 들려드리는 소리는 벌이 꿀팔아먹는 소리입니다. 공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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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기는 국사목 철주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. 현재괴화연 국수 세순 asmr 공원 사장님 곧 피어날거래요. 근데 얘는 꽃인가? 저쪽 꽃잎이 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. 칭 왜 우리는 여러분 사랑 잘가 제야 사랑해 사랑해 좋아해 촌스럽지만 이렇게 고백해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하루 되세요